내 혈압.. 혈압 뭐야 이거 왜이래? 내 심장 왜이래? 거짓말해서 그런가봐 아써 너도 해줄게 빙기 3코인 확인했습니다 치킨시 딜량 1당 1개 음 10키 치킨시 500개 딱이네 2무개 2무개 다 나한테 깔라그러지 너한테 죽을빠해 그냥 죽을래 아니 그냥 나한테 죽어주면 되지 나를 치키려야되는데 그치? 잘가라 머리 위다 안좋은 놈 2킬 내꺼야 너네가 죽이지마 내꺼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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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꺼야 내꺼 이게 내가 말하면서 쏠려고 하니까 에임이 흔들리는거 알지? 그냥 쏘면 춤 참고 쏴야 되는데 웃기려고 내꺼야 이러면서 쏠리니까 에임이 흔들린거지 샷비리 샷비리 구린게 아니야 저, 저하겠어 있다 창고에 있다 악 자, 저하겠어 눈이 흔들린거지 놈을 뿌 아 무서웠어 무서웠어 지는 줄 알았지 모형 여기까지 싸웠으면 됐다 나가자 신나서 맥벅 올라가는 게 아니야 무서워서 올라가는 거지 아으 무서워 누나 20대보다 예쁘면 100개요 이거 맞냐 그거? 일단 100개는 감사한데 사람들 맨날 그렇게 얘기해 아 30대 치고 예쁘지 30대 치고 괜찮지 30대 치고 무슨 소리야 난 내 마음속 영원한 20대야 감사합니다 그렇지 피를 감고 나의 딜량을 채워주도록 아 뒤는 몰라 뒤는 빠져빠져빠져나 너 풀피 아니잖아 아우 쉬었다 해우소가 있는 건가 여기서 아까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았어? 문 닫혀있으니까 일단 무시 문 열어 근데 여기가 인이 아니야 아니야 붙으면 인 아닌가 아니야 아 잘 쏜다 아 잘 쏜다 핵 같은데? 그렇지 너무 잘 쏘는 게 이거 보자 어씨고 제가 후랩팬 들고 치킨이 다 치킨이다 시킬 치킨 시 500 한 번 더 그리고 딜량 미션도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딜량 확인하고 갈게요 과음피라에다가 916개 정립해뒀습니다 제일 높은 거 주신다고 한 거 아니야? 아 치킨 먹으면이지? 눈 뜨거워 코비 또 묻어주실 분들 계신가요? 여러분 오늘 자산 진짜 안전해 나 오늘 치킨 못 먹은 게 다 핵 때문에 못 먹었어 마지막 보스모까지 잡는 미션이라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어때 내 혈압 혈압 뭐야 이거 왜 이래? 내 심장 왜 이래 거짓말해서 그런가 봐 안전자산이라고 거짓말해서 그런가 맞아 안전하지 않아 사실대로 얘기할게 여러분 걸면 털린다 왜 이렇게 반짝거려? 손을 못 드겠어 손에 아 뭐야 이렇게 유령처럼 걸어오고 있어 발소리 쳐다본다 아 이거 못 잡았다 어떡하지? 와 다 철창 맞았나봐 그치? 나 잘 쏜거 같은데 그림자 아 다행이다 그림자보고 확신했어 그니까 에임이 날아다니네 손잡이가 없어져 그래 이래서 내가 베리를 안 좋아해 엘켰 쓰면 경 잡았는데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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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10킬에 보태주려고 나 쏜 거야? 어디야? 어디서 샀어? 찾았다! 개 잘 쏜다. 도망쳐! 우와, 패킹 가고! 패킹 가고, 도망쳐. 왜 저렇게 잘 쏴? 제가 조금만 더 못 샀어도 제가 쏴으려고 했는데 폐기해졌다. 아, 여기 사람 왜 있는데? 아, 진짜 곤란하다. 아, 바퀴 까지면 너도 차 없으면서 바퀴 왜 까는 거야, 진짜? 한 발 싸움이야. 아, 진짜... 너 내가 차를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? 와, 한 데도 없는 건 아니지. 진짜 한 데도 없는 건 아니지. 밀벨이... 어, 뽕이다, 뽕이다. 내가 차를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? 아, 너 비상온출 있었네. 말을 하지? 어? 너에게 해줄 게 있어. 아, 사라졌어. 비행기가 준비가 안 됐다는데? 비행기 언제 와? 왜? 왜? 비행기 왜 안 오는데? 아, 빨간풀 때 설치하면 안 돼? 난 몰랐지... 나 치킨만 먼저 먹자. 이번 판에 치킨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... 아, 보인다. 여긴가? 보이지 않았어? 보인다. 이제 SR인데. 한 데만, 내 딜량을 조금만 채워주면 안 돼. 아, 안 할래. 아, 죽었다. 저 집인가? 해우소인가? 해우소 하나, 얘 하나, 나 하나. 위에 SR 하나. 아, 이렇게인가? 아니? 이게 왜? 패드가 만든다고? 뭐니? 헉, 찾았다. 아, 보고했다. 아, 무서워. 안 지신 것 같은데? 안 지신 것 같은데? 아, 진짜 내가 먹었다. 아, 나 서클 또 가야 되네. 헉, 온다. Schmft y&l. 왔어, GG! 나이스~! 나이스~! GG, 나이스~! 와서 핸잉? 그러ica 진짜 심박수가 올라가더라구. 나는 치킨 먹을거라고 와서 생각했거든. 800씩 게! 나이스~! 핸잉! 심장 터질라 그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